흐르는 강물 없는 그들만의 신기한 일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걸어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죠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걸어서 갈 수 밖에 없는 고구라진 길이 있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다 걸어 걸어 걸어가다 보면 저 널 눈꽃밭에 누워서 날 쉴 수 있겠지 well, you'll never die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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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